오늘은 런던 브리즈 근처입니다. 여기는 런던 브리즈 근처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샤드 숙소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버로우 마켓을 갑니다. 제이미 오르모가 굉장히 자주 갔다는 버로우 마켓에 가서 역시 시장 구경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구경을 좀 하고 사실 오늘 일정은 별로 짜고 오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처에 버로우 마켓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먼저 버로우 마켓을 가고 왜 안바뀌죠? 사람들이 막 겁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애가 됐어요. 지금 혼자 조금 민망하긴 한데 조용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왜 안바뀌죠? 오이튼데? 뒤에는 아저씨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저의 혼자만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바뀌었다! 일로 들어갈까요? 절로 들어갈까요? 예리요? 올해chipz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 우와 역시 시장 구경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오늘이 크리스 이브여서 많은 걸까요? 정확히도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사람이 많네요. 뭔가를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올리브스 베이커리 저 올리브는 제임 올리브일까요? 그냥 올리브인가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 보여요. 진짜 크다 치즈. 뭐여? 맛있겠다. 스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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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가야! 망이야! 아 사람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이것저것 나 여기서 먹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포기했고 아 진짜! 스피라이! 앤리거 베이크리에서 빵만 사고 지금 빵와 초콜라 두 개만 사고 지금 커피를 찾으러 나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앤리거 베이크리에서 빵만 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근데 여행객들이 딱히 무언가를 사는 거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한번쯤 일요일은 문 닫는다고 들었어요 일요일 빼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방 들었으니까 시간 체크하고 한 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로우 마켓 지었습니다. 보로우 마켓은 런던 브릿지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 또 쉑쉑버거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저거 어디냐? 그 토요일랜드 쪽에 있는 쉑쉑버거를 왔다면 오늘은 여기가 피카노이스 커시에서 저기 레스트먼스턴 레스트먼스턴 아니죠? 그냥 트럼펄과 강남구 내려가는 쪽에 이제 쉑쉑버거에 왔어요. Mutta 없었을 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런던의 시간은 아직 7시가 안 됐어요. 근데 밖에 보시면 캄캄하죠? 뭐 한국도 지금 겨울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여기가 지금 특히나 런던이 생각보다 해가 굉장히 빨리 져요. 더샤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호텔이 그... 아, 더샤드... 제가 더샤드라고 했죠? 뷰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근데 담아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뷰가 거울로 반사가 돼서 그럼 그닥 예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좋은 카메라였다면 조금 더 예쁘게 담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쁘게 구경을 하겠습니다. 역시 템즈각은 밤에 부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한번 어떻게... 샹그렐라 호텔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묵고 있는 곳은요. 49층이고요. 여기는 35층이 리셉션. 호텔 리셉션이고... 지금 제가 49층이죠. 35층... 그러니까 36층부터 52층까지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후에는 스카이뷔과 또 있고요. 수영장이랑...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35층 리셉션과 레스토랑이 있고요. 35층 리셉션에서만 봐도 정말 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살짝...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한테 그 아름다운 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수많은 짐입니다. 많이 가질 것 같죠? 매우 큰 캐리오예요. 화장실이 좋더라고요. 정말 여기 화장실이 대박이에요. 화장실이... 화장실에서 뭐 하라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보다시피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티미도 볼 수 있고요. 음... 샤워를 하면서... 또 바깥을 보라고 이렇게... 전망 좋은 뷰. 당연히 내릴 수 있고요. 이게 처음 뭔지 몰랐는데... 선타클로스인 줄 알았는데... 초콜릿이었어요. 초콜렛. 네, 너무 귀엽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아직 7시밖에 안 됐지만... 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나가서 좀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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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